지금부터 BAP 멤버들을 소개하겠다 난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힘찬이다 그리고 비주얼을 맡고 있지 안녕 지구인들 난 BAP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대열이다 난 부산에 떨어졌지 알고 싶나? 노코멘트 안녕하세요 저는 BAP에서 서브보컬과 안무를 맡고 있어요 음 안녕 나는 BAP에서 리드와 랩을 맡고 있는 방영국이야 난 사실 평화주의자야 지구님들 안녕 난 젤로 BAP에서 랩과 안무를 맡고 있지 말괄량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BAP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영재입니다 사실 제 키가 178인데요 170대 초반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고 싶나? 일요일 오후 4시 다다 ESP AP 000 0 0 0 0 2 0 0 0 0